현대차는 2030년 전기차 187만대를 판매하고 점유율 7%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판매량은 13배, 점유율은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제네시스를 포함해 총 17종 이상의 전기차를 출시할 방침입니다. 수익성도 강화해 전기차 부문의 영업이익률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 전기차 플랫폼인 EGMP 외에 승용차용 신규 플랫폼 2종을 도입하고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도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2030년까지 95조 5천억 원을 미래 사업에 적극 투자키로 했습니다. 기아는 3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2022 CEO 인베스터데이를 개최하고 사업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기아는 앞으로 5년간 28조 원을 투자해 2026년에 매출액 120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 영업이익률 8.3%를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난해 33조 원의 3배인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